세계인이 함께 보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수지씨? 네. 수지씨가 여기 도대체 웬일이세요? 아니, 유희씨가 뮤직뱅크 월드투어를 위해서 칠레로 떠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저라도 지켜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특별 MC로 왔습니다. 와우, 이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마 수지씨의 깜짝 등장, 시청자 여러분들의 깜짝 선물이 됐을 테니까요. 네. 이번엔 제가 수지씨께 선물을 드릴게요. 아, 뭔데요? 짜잔! 오우, 와우! 이 카라 꽃다발이 당신은 나의 행운이란 뜻이래요. 오늘 뮤직뱅크는 행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뮤직뱅크 저와 같은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네, 수지씨가 전국민을 첫사랑 아리로 만들었다면 이분은 전국민을 한남자 아리로 만든 분이죠. 김동국씨의 컴백 무대와 네, 그리고 여자가 봐도 매혹적인 그녀, NSNZ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자! 네, 그럼 11월 첫째 주 KG하드 1위보부터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12월 첫째 주 KG하드 1위 보입니다. 터나, 아이스크림. 싸인, 강남 싸인. 자, 이번 주 KG하드 1위!